그러니까 이제 2020년은 사실은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익을 내고 정말 좀 편안하게 들고만 가면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2021년은 사실상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 뭘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반드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그런 업종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선호하는 탑백 종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시장을 제가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많이 봤는데 강세론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가 보는 뷰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한 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1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신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마 주식 분야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식의 신 드디어 이제 모시게 됐는데 주식의 애널리스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전 투자의 신이죠. 그렇죠. 투자의 신이죠. 이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기존에 이제 많은 방송들에서 주식 투자의 신이다 이러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저 지금 감옥계신 이희진 씨도 있고 아 이 신명을 얘기해야 하니까 저는 이 모시라고 하는 네. 이희진 씨도 있고 예전에 뭐 복모 씨도 계셨던 것 같고 하여튼 몇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픈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함부로 우리가 소개해드려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투자의 신이긴 한데 검증된 신인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주변 사람들마저 행복하게 하고 계시다는 아닌가요? 가족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 행복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여튼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 우리 정채진 전업투자자님이신 거죠? 네. 정채진님. 보면 되겠죠. 어디 회사에 소속되신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은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한 것도. 이게 싫어요. 이게 좀 지나친 겸손. 우리 정채진님은 물론 이제 본인 생각에는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라고 하시지만 일단 보통의 우리들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와는 정말 차원이 굉장히 다른 정도의 수준을 축적을 하신 거죠. 현재 주식 투자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검증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정영진 씨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주식 투자로 전업투자자님을 모셨는데 한 7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었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검증이 부실하잖아요. 700은 정영진도 버는데. 나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좀 힘들고. 통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 그 정도 레벨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지금 어디서 노동을 하거나 무슨 급여를 타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오로지. 어마어마한 부라고 하면 적어도 뭐. 어느 정도요? 한 5천억 이상 돼야지 어마어마한 부라고 할 수 있는. 방송해야 됩니까? 5천억은 약간 못 미친다? 약간 못 미치지 않고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갑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갑에 카드밖에 없겠죠. 너무 없어 보인다고. 1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서 드시는데 고민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네. 됐어요? 가격보다 칼로리를 보고 사시는. 혹시 예전에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린 한 달 혹은 1년 정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 정도 여쭤봐도 되나요? 기억에 남은 투자 경험 뭐 이런 거. 그 회사의 발굴에서부터 예를 들면 투자 결정 그 이후의 결과 뭐 이런 게. 이게 내 투자 인생을. 눈을 확 뜨게 했던. 자큐멘터리로 찍는다면 이게 몇 개 사건 중에 하나겠구나 싶어요. 혹시 있으셨어요?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투자했던 회사인데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금 만드는 회사요? 소금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병진 씨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팬티? 고액 그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게 주병진 사장님. 그 당시에 주병진 사장님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장에서 물러나시고. 당시로는 미투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투 같은 거였네요. 동생인 주병학 사장님.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신 동생분이 경영을 새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예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예스라는 브랜드는 속옷에 실 같은 걸로 글자를 새겨주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게 팬티 가격보다 실로 글자를 새겨주는 가격이 더 나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태였는데. 실값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겠죠. 원가는 굉장히 작은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민호 배수지 하트 이런 건 실을 새겨준다는 거죠? 누구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팬티 가격이 5천 원이면 그 5천 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실 원가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렇게 글자 해도 100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겠죠. 실값이야. 그다음에 그거 찍어주는 기계. 그것도 사실 그렇게 큰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200개만 찍어도 기계값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다 순이기네. 팬티에다 뭘 찍는 거예요 그렇게? 네. 팬티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기계 가격 수를 다다닥 놓고 다다닥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게 새긴다는 거죠. 팬티에 신고하면 진짜 웃기겠다. 깨알같이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급해요. 손에 잡히는 팬티. 단위등 회사 근처에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사야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 그런 매장이 몇 개나 있는지 봤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 2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일러메이드로 찍어주거나 새겨주는 데가. 네. 좋은 사람들에서 하는 브랜드가. 그전에는 좋은 사람들이 보디가드 먹고 브랜드였는데 사실 그걸로는 별로 돈을 크게 못 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제일 구석에 안 보이는데 매장 확대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맨 밑에 그것도 한 번 누르고 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장 계획이 2005년 6년 어떻게 매장을 확대할까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거는 자기들이 예측한 숫자가 적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전국에 그 당시에는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얘들이 A급 상권에 하지 않고 B급 상권에만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도 그게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는 거죠. 한 100개, 200개까지는 무난히 확산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 보고서에 써놨더라. 네. 본인들도 계획이. 그리고 회사, 주식회사 투자할 때 주로 봐야 되는 게 확장성이거든요. 이 회사는 성공한 자기들의 모델 20개 매장을 가지고 했던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확장 계획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평가받기 전이거든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실적이 그것 때문에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일회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영업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네. 이익이 나는데. 그래서 턴어라운드하는 초기 국면이었는데 주가가 그런 걸 알고 나서도 한참. 빠졌다. 네. 한참 더 빠지지는 않고 이제 옆으로 쭉. 당시에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차트를 쳐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천 몇백 원 먹으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2년 정도 보유하셨나요? 그게 1년 반 정도 만에 4배 정도 올라가죠. 4배요? 4배. 네. 그런데 그 4배 정도 오르는데 2004년부터 그러면 1년 반이면 2005, 2006년이잖아요. 2005년 중반 정도. 다른 주식들도 그때는 좀 올라갈 때 아니었나요?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리레이팅 대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투자의 신의 인생을 바꾼 첫 주식치고는 참 사소하네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전에 제가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다닐 때. 회사 다니셨었군요. 정채진 프로가 모 대학 경제과 출신이시죠? 네. 그렇게 나와서 대기업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호남석유화학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호남석유화학입니다.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 저는 구매과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업무를. 원료를? 원료는 아니고 원부자재. 원료 수입하는 건 원료는 납사라는 원료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수입하고 저는 그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평범한. 기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평범한 대기업 직원이었네요. 평범한 대기업 직원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2003년부터 제가 투자를 했는데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르고 우리 회사 제품 가격은 더 오르니까 그때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샀었죠.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모았던 약간 거의 돈은 안 쓰고 모았던 돈 3천만 원 조금 넘는 거. 그걸로 회사 주식을 샀는데 산 이유는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 회사 마진도 더 늘어나더라. 네. 주식 투자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힌트이자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 사람들 살 때처럼 뭔가를 알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그게 1년 안 돼서 100% 났죠. 두 배 정도? 네. 두 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미 보고 나서. 두 번째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주식 책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사봤죠. 거의 한 30권. 그 시중에 나온 책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독특하긴 하네요. 대개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사보고. 또 되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종목에서 반토막이 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먹은 거의 한 20%는 술값으로 내고. 그러면서 주식 동호회 같은 데도 가입을 해보고. 초기에는 술값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철었을 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발견하셔서 투자를 또 했군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주식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아서 3학년, 4학년 때는 학사 경고를 두 번 받았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보통 군대 제대하고는 성적이 안정적인 게 일반적인데. 학사 경고는 많이 받아도 1년에 두 번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학년, 4학년이면 2년간 두 번 받았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았다고. 그래서 경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에 대해서 수요 공급, 그거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손을 잡히는 경제. 제가 섭외했는데 섭외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사운드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학사 경고 두 번 맞은 사람을 데려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 주식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4배가 올랐어요? 즉 팬티에다 수 놓는 그 기계로 그걸 몇 명이나 수를 놨다고 그걸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게 순위 기준으로는 적자 내던 회사가 50억, 60억 이렇게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했거든요. 순 놓는 그 예스 때문에.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아이템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죠. 그거였다? 네. 그런데 저는 참 예스. 그거 1년 반 만에 한 4배 버셨잖아요. 네. 그리고 팔았어요? 네.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호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팔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팔죠? 그 당시에는 주가하고 이익, 주당 순위 이익을 비교하는 지표가 PE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시장 PER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낮았습니까? 거기다가 PER 4배짜리, 3배짜리는 수두룩했고요. 지금은 평균 몇 배 정도 하죠? 지금은 한 1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포워딩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12개월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지금은? 네. 10배 정도고 트레일링 기준, 트레일링은 이제 과거 12개월 기준으로 한 12배, 13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ER는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이 기자님이 다시 한 번 짧게. PER은요? 1년에 100억 이익을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억의 10배인 1000억이면 PER이 10이라고 하는 것이고, 5배인 500억이면 PER이 5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익을, 회사 이익을. 순이익입니까? 순이익입니다. 회사 이익의 몇 년치를 모으면 그 회사 가치가 되느냐, 그 회사 주식을 다 살 수 있냐. 그거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러니까 그게 작을수록 예를 들면 3년치만 모으면 이 회사 주식 다 산다고? 이 회사 주식은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주식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익가치인데 낮을수록 저평가다. 예전에는 낮았다는 얘기 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 좋은 사람들 팔 때는 PR이 한 10배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거든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정상적으로 3분이 올랐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러니까 다른 투자 대안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브랜드가 매장 확대되는 게 딱 보였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매장 확대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는 걸 보고 이제 매도가. 정체진 프로도 그때 그러면 그 수놓은 거 사서 입어봤어요? 저는 한 벌 그냥 연습삼아 한번 입어보지는 않고 그냥 찍어봤습니다. 왜요? 왜 찍어봤어요? 입을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내가 투자한 거니까 한번. 네. 투자한 거니까 한번 체험을 해봐야죠. 이렇게라도 회사 이익을 올려봐야죠. 그런 건 아니고 체험해봐야 되니까. 거기 새긴 이름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잘 몰라서. 주로 뭘 새겨입니까? 애인 이름을 새겨요? 그렇겠죠. 애인이죠. 애인이나 아내. 그런데 우리 정체진 프로님은 롯데케미칼에서 계셨고. 그러다가 지금 전업투자자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사실 이거 처음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체진 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 더 정프로가 그냥 막 나가는 바람에 그 배를 쳤는데 정체진 선수가 유력한 대학의 경제과를 나와서 아까 대기업에 입사했고 전혀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다가 그렇게 해서 주식에 눈을 뜨게 돼서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주식 몇 번 성공하고 펀드 매니저는 한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업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여의도의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무사를 찾아다니면서 나 급여 안 줘도 좋으니까 나 매니저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몇 년 정도 퍼포먼스 좋게 하다가 두 분도 아시면 제가 한때 그런 자산운용업을 하는 회사의 CEO였잖아요. 여의도의 황제였죠. 황제는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모 인사가 정말 주식 잘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만나봐라.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둘이서 식사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정채진 프로가 당시에 제가 대표이사니까 대표님하고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문을 닫으면서 그 이후로 개인 투자자로 전업 투자자로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게 벌써 7, 8년 전이죠. 6, 7년 전인가. 2012년이죠. 2012년이니까 6년 정도 전인데 그 이후로 이제 둘이서 상하관계가 아닌 그냥 이제. 주종관계? 내가 이제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시지 뭐.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 신솔 회사의 펀드 매니저 책임자를 맡겼는데 계속 이상한 종목을 사는 거야.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방에 불러다가 엄청 원했거든. 왜 거래 안 되는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은 관계없이 거래량이 적은.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작고. 관심 없는 주식이었다는 뜻이네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걸 계속 사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거 진짜인데. 어느 날 우리 정프로 기억날릴 텐데 내가 중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가자. 같이 가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같이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이 변화한다. 좀 느껴봐라 좀. 그러면서. 맨날 팬티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러면서 베이징 공항 비행기를 기다리면 2시간 동안에 정프로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내가 그렇게 성의를 보였어 보스가. 그러면 역시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돈 쓰고 여행시켜주고 그래도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고집이 있으시구나. 엄청난 고집이 있는데. 그 팬티를 중국인이 한 벌씩만 사면 와 15억 벌 아닙니까. 자꾸 팬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아이템을 뭘 할까요 하다가 우리가 공부는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뜬구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실전 투자한 분한테 아주 생생한 체험을 좀 들어봅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여의도에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이채원이라든지 강방천이라든지 존이라든지. 이진우 기자도 잘 알고 저도 섭외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뭐 펀드매니저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펀드매니저들이죠. 가치투자자로서 유명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그분들은 또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대표이사로서 또 대표 펀드매니저서. 그래서 약간 입장이 그럴 수 있게. 솔직한 얘기 못할 수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겠다.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SNS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또 필명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섭외하면 신과 함께니까 나오실 텐데 그분들도 자기가 계속 공공에 써 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얽매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안 알려주고 정말 얽매이지 않은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팔로워를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정세진 프로가 기억이 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인성 또 지금까지 본인의 투자한 스타일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한 10년 가까이 제가 팔로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각기지 않을 수 있겠다. 나름의 검증을 거쳐서 오늘. 그런데 사실 당연히 안 오죠. 뭐 하러 오겠어요 여기에. 본인이 여기 나와서 뭘 유명해. 그리고 우리가 출연료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회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나라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한 그리고 실패담과 성공담을 정말 가감 없이 좀 들려달라. 한 이틀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동완 소장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 회사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중국까지 데려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웠던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회사 문을 닫고 그 종목을 본인이 저번에 한번 찾아왔더라고. 대표님 이제 회사 끝났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좀 사겠습니다. 자기가 사더라고요.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로서 고객 돈으로 샀던 종목들을. 그렇지. 그때는 자기가 못 사지. 왜냐하면 법상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관계없이 회사도 이제 그만뒀는데 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진짜 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친절하게 어느 정도 샀는지도 가르쳐주더라고. 회사 문을 안 닫았어야 됐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그 주식들이. 그 이후에 회사 문 닫고 한 2, 3년 동안에 내가 계속 팔로워를 했는데. 종목을 알려줬으니까 팔로워를 했겠죠. 그렇지. 그때 회사 그만두고 그때 갖고 있었던 걸 이제 산 거야. 회사 다닐 때는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 아니 회사 문을 안 닫았으면 어마어마 무시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땐 팀장이고 내가 대표이사니까 내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저러서 아유 잘 계셨어요. 내가 지금. 아유 저 프로. 접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주식시장에서 뭐 그냥 소거로 날고기는 분들인데 정채진 투자자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나 보는 자료들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집중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를만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어떻게 찾느냐가 조금 전에 좋은 사람들도 사업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맨 밑에 이상한 좀 생소한 얘기 있길래 눈여겨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찾으세요? 네. 주식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오늘 네 가지 다 듣자 그럼. 네 가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아마도 봄 앞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어지면서 실전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의 미국 S&P500의 기업이 소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발견한 좋은 사람들처럼 트렌드를 발견한 경우. 사람들이 막 갑자기 적은 거에 돈 쓰기 시작하더라. 애들이 갑자기 메로나를 먹기 시작하더라. 예를 들면 한 3년 전인가요 허니버터칩. 크라운제가 같은. 뭐가 요즘 유행이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크라운 버터칩 같은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이마트 가면 줄 서서 사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안 사거든요. 그 회사 주식을. 주식을 안 사. 과자만 관심이 있지. 주식은 먹을 수 없잖아요. 질문 좋아. 네. 그렇죠. 그러네요. 저길로 나서기로 했나 봐. 이진우가. 그런데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큰 트렌드가 변할 때 아니면 히트 상품이 나올 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가 지금 돈 벌고 있나. 저 트렌드에서. 자기 생활 주견을 잘 살펴야 되겠네요. 그러네. 좋은 사람도 그런 얘기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회사들만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다른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지금 떠오르는. 좋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동안 성공했던 투자 중에서. 셀바이오텍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유산균 가루 만드는. 유산균은 잘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소장님이랑 제가 2012년도에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한동안 계속 안 올랐는데 나중에 회사 나오고 나서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종목이 한 10개 이상 돼요. 셀바이오텍을 샀더니 왜 그런 이상한 밀가루 만드는 회사를 사느냐라고 김동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중국을 가보자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유산균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트렌드였다는 걸. 우리 애가 장이 좀 안 좋은 데다가 주변에서 그 회사를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지인분이. 이 회사 아이템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한번 먹여봐라. 그런데 이익률도 좋고 회사 확장성도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식품, 보조식품에 관심을 안 기울이다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런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더라? 그게 2012년도. 2011년도입니다. 딱 어떤 얘기죠? 11년, 12년. 대개는 애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 구하게 되면 성분이 어떤지 그런 거를 주로 엄마들은 조사하는데. 아빠는 이 회사가 도대체 코스닥 상장회사인지 아닌지부터 두들겨 보고.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를 읽었더니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알게 되셨어요. 애가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 먹고 나서 한 3개월 먹으면 이 회사 홍보대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팔고 없죠? 네,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 회사 유산균 별로 뭐. 유산균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아직도 경쟁 회사들이 좀 계속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 안 좋은 아들, 딸내미는 다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유산균을 먹였어. 효과가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술 먹다가 옆에 사람한테 야, 그거 굉장히 잘 듣더라고. 계속 말만 하고 다니는데 정체직 프로는 그래? 그러면 그걸 먹이기만 해. 내가 먹어야지.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래 먹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회사를 발견하면 그 회사 주식을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제가 뒷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트렌드 발견. 두 번째는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하면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 말 정도부터 해서 그 다음 달 가까이 1분기로 치면 1, 2, 3월이 회사 1분기인데 4월, 5월이 실적 시즌이 너무 풀리죠. 그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실적 발표되는 회사를 다 점검합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 그리고 그거와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전 분기 아니면 그 전 전 분기 아니면 그 전년도 비교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모든 종목들. 회사가 몇 갠데? 상장의사가 1,7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보신다고요? 요새는 힘이 들어서 못하고요. 예전에 열정이 굉장히 넘칠 때. 다 보셨어요? 30대 때는 그랬. 모든 주식회사를? 네. 50대에 난 뭐야 그러면. 이런 분을 갑자기 중국 가자고 해서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 얼마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가 좀 변명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회사를 자산 운영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CEO잖아. CEO가 해야 될 일은 수익률을 높이는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친설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의 룰을 만들고 그 운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롤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해준 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팔고 나올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룰을 정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 정치진 프로는 자기는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그 룰이 대표님이 준 룰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를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시장을 보는 관이 저는 큰 움직임이 있다. 큰 파도 타자는 거고.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두 결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결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투자의 스타일의 차이죠. 저는 큰 흐름을 보고 정치진 프로는 아까 얘기한 팬티에 자수 노는 그런 것까지 보는 거죠. 누가 더 돈이 많은 거예요? 꼭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다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주식 한참 오를 때 우리 김 소장님은 손에 잡히는 경쟁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맨날 내가 이지로우한테 그랬잖아. 나 이거 해야 되냐고 맨날 그랬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되면 그래서 갑자기 실적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럼 그 중에 한 가마지만 더요.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만 늘어났다고 늘어났네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제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를 한 번 보고 축정위 회사들은 다 버리는 거죠. 축정위 회사라고 하면 적자 났거나 아니면 실적이 감소했거나 그런 회사들은 일단 한 번 그냥 눌러보고 실적만 확인하고. 버린다.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 제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잘 나온 회사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그 회사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석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전풍기나 전년동기 대비 얼마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런 걸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이상. 이상. 아니면 흑자전환이 됐거나. 네. 흑자전환이 됐거나. 그런 걸 일단 걸러낸다. 그런 회사들을 관심 종목으로 쭉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서 또 시가총액하고 이 규모를 비교를 해서 너무 이익은 좋게 나왔는데. 그러나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건 빼고. 네. 그런 건 빼고. 그렇게 하면 한 분기에 한 200개 정도? 많이 압축이 되네요. 그렇게 추려집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업보고서도 읽고 실제로 왜 올라갔는지도 또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오르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근을 안 했었구나. 어디 갔다가 한 밤 9시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있더라고. 왜 퇴근하냐면 제가. 혼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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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이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새는 텔레그램이라는 데를 통해서. 텔레그램이요? 메신저요? 네. 메신저.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업체명을 말해도 되나요? itoza.com이라고 있거든요. 맞아 있어요. 거기에 텔레그램 등록을 하면 실적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알려주면 돼요. 공짜예요? 그냥 해 주네요? 네. 뭘 알려줘요? 기준에 맞게. 예를 들면 많이 실적이 좋아진 업체들 리스트를? 실적을 그냥. 그냥 모바일로 이제는 딱 눌러보면 그 회사가 itoza라는 회사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죠. 그 작업을 해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턴아라운드 한 회사들을 쭉 왜 올라왔는지 왜 실력이 좋아졌느냐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그다음에 최근 한 5개 분기 실적을. 딱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 실적은 그럼 itoza.com 거기서 받는다고 치고 사업 보고서는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전자 공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실적이나 아니면 주요 공시들.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집권 감독원에 금융 감독원에 그거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창에 전자 공시 시스템 치면 모든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다 볼 수 있어요. 회사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군요.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회사를 검색하면 그 회사가 최근에 한 공시가 다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걸 찾아보면 양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항목의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는 순간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게는 아니겠지. 그렇죠. 그런 게 재미있으면 투자가 되는 건데. 정체진 프로는 재미있었겠죠. 네. 그때 재미있었죠. 지금은 재미있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CEO를 불러다가 예를 들면 사장님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난 하나도 모르는데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일단 우리 사업은요. 돌을 뭉쳐서 벽돌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벽돌은 일단 구워야 되거든요. 구우려면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다가 불을 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평이하게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보고서로.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알죠? 워렌 버핏 아저씨. 콜라 마시고 투자하고 그걸로 인생 소위라는 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마하이 상위 시에 이진우가 자기를 보는 그 생각이야. 더 이상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그분의 취미가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는 게 취미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누구한테 정보 듣고. 실제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보신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묘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좀 설레이는. 설레요? 제가 한 4, 5년 동안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좀 매너리즘 이런 데 빠졌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사업보고서나 아니면 기업보고서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회사일까 이래 보면 설레요? 약간 다시 설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막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자산은 많이 늘지. 4개 중에 일단 그러면 제목 2개는 또 더 남아있으니까 빨리 한 번 해보죠. 세 번째는 차트로 찾는 방법이죠. 차트. 차트로 찾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전 차트를 다 쳐보는 거죠. 모든 회사를요? 순서대로 다 쳐보는데. 차트로 하면 주가가 요즘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그림. 많이 오른 회사는 안 적고 한 3년 옆으로 쭉 긴 회사들. 주가가 3, 4년 정도 바닥에서 옆으로 쭉 기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더 집중해 오르면서요. 왜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회사들은 두 번째 방법에서 고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뭐든지 자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가도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트렌드에 맞지 않을 때는 한 3, 4년 대형주도 쭉 빠지거든요. 그런 데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차트 옆으로 쭉 기는 데서 다 보는 건 아니고. 요새는 HTS가 워낙 잘 나와서 HTS의 차트 창을 켜놓고. 그다음에 실적 최근 한 5년치 실적이 나오는 창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쭉 기었는데 매출액이나 점진적으로 늘고 있거나. 그런데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메모로 하는 거죠. 질문. 아까 앞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뽑아낸 200개 회사들만 그렇게 해요? 아니면 다시 1,700개 다 해요? 1,700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게. 오른 차트는 그냥 적지 않으니까 버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700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는데. 그냥 한 4시간 정도면. 그래요? 차트가 세 번째. 장 좋을 땐 편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올랐으니까. 다 빼면 되니까. 그 얘기는 정말 중요하네요. 장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산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차트였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일반 사람들은 좀 하기는 힘든 건데 퀀트라고 있거든요. 퀀트. 계량 분석. 퀀트나 계량 분석이나 똑같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죠.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작은 책이 있거든요. 대단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두 가지 지표를 섞어서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를 사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아웃포폼한다. 훨씬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고담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담 캐피탈이에요? 고담 캐피탈이에요. 배트맨의 고담? 그 고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스펠이 같을 거예요. 그래요?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를 보여줬고. 그거를 책으로 아주 재미있게 굉장히 짧은 책이고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저희 첫째 아들도 그 책을 한 번 읽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내용으로 그걸 썼는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2007년도에 회사 다닐 때 투자자문사를 다닐 때 당시 회장님이 천만 원을 주고 외부에 백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통하냐? 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해보면 되냐? 그랬는데 2001년도에 지수가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7년도가 한 2000 정도였고. 2000년도에 한 1000어라운드 됐을 거예요? 1000 못 미치거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수가 2배 조금 더 오르는 동안에 2700%가 난 거죠. 2700%요? 27배요? 그 단순한 방법만으로. 27배.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게 RO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OE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4억 원이 자본금이다. 그런데 한 해에 1억 원을 번다. 순이익을. 2억 원. 그 식당이 이익으로 번다. 그러면 그게 25%가 되는 거죠. ROE. ROE라는 거는 리턴 온 에코티. 아무튼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 버느냐는 거죠. 매출 대비 얼마가 아니라. 투하자본 이익률. 그렇죠. 한 그릇 팔아서 500원밖에 안 남아도 하여간 자주 많이 팔리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그 말이네요. 그 말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PER입니다. PER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순이익 대비해서 시장에서 얼마 가격으로 이 회사가 평가를 받고 있냐. 예를 들면 1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그 식당이 어떤 사람은 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 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 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5억 원의 평가를 해 준다 그러면 PR이 5가 되는 거예요. PR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지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ROE 지표를 시장에 거래되는 1700여 개 되는 회사를 순서를 매깁니다. 제일 높은 ROE부터 적자는 꼴찌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5, 6, 7, ..., 1700까지 매기고 그다음에 PR도 1, 2, 3, 4. PR은 저 PR, 낮은 PR일수록 1위가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저평가. 네. 그래서 두 개를 점수를 합산합니다. 등수를 합산하는 거겠네요. 등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등수일수록 좋은 거고. 그렇죠. 낮은 등수일수록 좋은 거죠. 그 상위 30개를 무작위로 사는 거예요? 동일 비중으로 사는 거죠. 30분의 1씩. 네. 그런데 이제 그 백테스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실적 발표가 예를 들면 1분기 끝나는 시점이 4월 15일 정도에 그 당시에는 받았거든요. 4월 15일 발표가 다 나온 시점으로부터 주식을 다 산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사도.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주가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나오면 이미 반영이 되었을 텐데 이미 성적 잘 나오는 주식을 좋은 거구나라고 사면 앞으로 더 잘 나와야 주가가 오르는 거지 그 자체로는 이미 가격 주고 사는 거잖아요. 강남당 비싸게 평당 2억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1년부터 7년 사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27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27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백테스트를 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골라놓으면 그거는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이후에도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잘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올랐겠죠. 2700%가. 회사는 생물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뭔가 잘 되기 시작하면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영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두에게는 확장성,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검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법 공식이라고 불립니다. 그 공식이 아마 투자를 오랫동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공식이고 그 마법 공식은 기업의 질이 좋은 회사, ROE가 높은 회사를 싼 가격에 거래되는 상위 30개를 사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ROE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토하자본드비 이익 잘 내는 회사고 PER은 그중에서 얼마나 저평가 되냐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가성비네요. 가성비 좋은 회사죠. 그중에 30개 중에 조금 일회적인 이익으로 잘 나오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몇 개 안 될 거고 대부분은 성과가 좋아지는 거죠. 세 번째까지 했나요? 네 번째까지 했어요. 계속 빨려든 정영진 씨가 이렇게 말 수가 없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뭐 닫혀 있는 정보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ROE라는 게 순이익을 그 회사 자본금으로 나누면 됩니까 그럼? 그거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HTS 활용하면 1위부터 30까지 줄 세워달라면 줄 세워줍니다. 요새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거를 특정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에 돈 주고 지금도 이제 제공해달라 그러면 해줄 겁니다. 해주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itu저.com이나 다른 데가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정의 그렇게 큰 금액 아니고 1년 구독하면 그 데이터 마법 공식의 순서상에 있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정보를.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런 펀드가 있겠네요? 그런 펀드를 안 하죠. 펀드 매니저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날아갈 수 있고. 그럼 어차피 기계적으로 그냥 계산기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방법의 단점은 그 상위에 나오는 회사들이 거래량이 적은 회사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펀드들이 그걸 하기에는 그것 좀 하다 보면 또 대표이사가 잠깐 중국 가자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운 거 왜 우리는 못했지? 그렇게 쉬운 거 내가 가입한 펀드의 펀드 매니저 이하이시들은 왜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도 마이너스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펀드가 한 천억 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억 되는 펀드를 지금 얘기한 정채진 프로가 얘기한 것 좀 다 채우려면 아마 채우는 순간에 그 주식이 막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소용주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고를 하자면 매일 아침마다 제 방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채진 프로가 종목을 처음 편입했다고 하면 저한테 리포트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먼저 본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펀드 매니저 어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우리 펀드 매니저가 유사시의 고객의 환모 요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변동성이 있으면 이걸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가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 회사 밴드 매니지먼트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든지 cio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개인 투자자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웰컴이죠 하시라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제가 한 3년 그때 그 종목을 우리 정채진 프로가 회사 그만두고 사서 한 3년 정도까지 보유했던 걸로 종목에 따라서는 거죠. 그 회사는 아니고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 종목분들. 그런데 제 관심 종목분에 넣어놓고 이 친구가 정말 얘기한 대로 되나를 본 거죠. 했더니.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하루에 예를 들면 천만 원, 이천만 원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니까 말이에요. 하루에 100억씩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때 정채진 프로는 팔더란 말이죠.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차익씨라는 회사도 제가 처음 살 때 2년 반 전에 처음 살 때는 하루에 2천 주 거래 안 될 때도. 무슨 회사예요? 공개할 수 있으면 뭐. 어차피 회사들 뭐 얘기하는데요. 팔았으면 공개하세요. 팔았으면 공개해 주세요. 시큐브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쌍시옷 시큐브가 있고 시큐브가 있는데 제가 산 회사는 시큐브라는. 쌍시옷인 아니면 안시옷인. 정채진 프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상으로 뭐 좋다고 그랬는데 시큐브 그랬다가 이게 C인지 C인지 반대사람이. 왜냐하면 대구 사투리가 C를 잘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발음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옷 하나인 그 시큐브. 보안 회사예요? 그 회사는 보안을 만드는.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컴퓨터 보안 아니면 진짜 보안. 이제 메인 사업은 서버 보안이라고 어떤 기업들이 서버 컴퓨터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한 30대. 30대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00대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컴퓨터를 다 통제할 수가 없고 중앙에 서버 같은 걸 두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킹 당하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를 하다가 핀테크 보안 쪽으로 대표 이사님이 한 3년 정도.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투자를 한 거죠. 그쪽 사업에 대해서 회사 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서버 보안으로 영업이익률 한 15% 꾸준하게 내는 회사인데. 그 투자 핀테크 보안 쪽으로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적자 난 적도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하는 동안에는 거기서 신규 투자하는 부분에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또 쉬어야죠. 상참 재미있을 만할 때 항상 끊어. 그래야 또 드라마도 이어서 보게 되니까. 왜 이어세요? 우리가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잘라서 두 편을 올리잖아요. 좋아요를 제가 좀 보면은 이 내용의 질에 관계없이 첫 번째 올린 그 파일의 좋아요가 훨씬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끊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공평하게 듣는 모든 에피소드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여러 종목들이 실명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그때 당시에 좋았던 거고 그때 당시에 투자해서 성공하셨다는 얘기. 지금 다 팔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있어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시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인데. 또 팔았다고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옛날 이야기라는. 우리는 사고 파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과거 이야기를.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종목은 별처럼 많은데 여기서 회자된 종목을 괜히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예를 든 기준에 맞는 다른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쉬었다 오죠 그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2부에 또 지금 이야기하셨던 여러 비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들이 나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